안녕하세요. 한재명의 시시각각입니다. 로또 판매점 질문입니다. 기초수급자가 당첨이 되면 수급자 혜택이 소멸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소멸이 됩니다. 기초수급자들은 국가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시는데요. 로또 판매점은 사업자 형태가 일반 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있고 일반과세자가 있는데 일반과세자로서 정기적인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들이 수입이 많아지고 신고를 하시게 되면 기존에 받던 정부 혜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알던 어떤 사장님께서도 장애인 수당 같은 게 있으신데 결국은 그 수당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 로또 판매점을 폐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혜택은 안되기 때문에 이 점은 잘 참고를 하셔서 당첨이 되셨다고 가정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큰지 로또 판매점을 하시면서 소득이 더 많은지를 잘 살펴보셔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다 되시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질 않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당첨되면 수급자 혜택이 소멸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소멸됩니다. 감사합니다.